멀티비타민 베로카 모델 이승기 안녕하세요 멀티비타민 베로카 모델 이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부터 베로카 모델로서 활동해오는 동안 국내 발포 비타민 시장에서 베로카가 선조주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베로카 모델 이승기 제가 모델로서 함께 하면서 얻은 결과라고서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1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한 잔에 가득 들어있는 베로카와 함께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로카 모델 이승기 베로카 모델 이승기 베로카 화이팅! 베로카 모델 이승기 베로카와 함께 베로카 f여